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제 나 한숨 자볼까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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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비행기가 막 흔들려 어 얘들아! 꽉잡아 꽉잡아 비행기가 이상해 으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아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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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일어나봐 몸소에 일어나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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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어? 여기가 어디야? 어 여기 아무것도 없고 어 여기 뭐지? 여기 하와이요? 하와 어 하와인가? 하와이다 아니야 하와이 아니야 하와이 아닌거 같은데? 여보 앞에도 아무것도 없고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 어 아빠 그럼 서..설마? 여기 섬인가? 여기 섬인가? 어이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섬 무인도? 무인도에 왔나보다 무인도! 뭐야 무인도? 비행기에 추락해서 무인도에 빠졌나봐 아유 또 무인구야? 아이 이거 어떡하지? 아빠 근데 나 배고픈데 배고파? 잠깐만 우리 가방 있었잖아 가방 거기 먹을거 많았는데 어 나 가방 없어 나도 없어 아 물이 떠내려갔나보다 아유 어 큰일났네 어떻게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아니 일단 섬이니까 열매 같은게 있을거야 그걸 먹으면 되지 어? 아빠 왜? 가방은 없는데 가방은 뭐 있는데 어 아 없는데 토끼기는 있어 토끼기는 있어? 어 너 그 사이에 그거 챙긴거야? 어 이 녀석 너 대단한 녀석이구나 아 또 있어 또 있어 하나 뭐가 또 있는데 또 토끼기 남자친구 아아 이럴수가 어 생겹지 내가 에이 그건 먹을게 아니잖아 무인도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요 섬을 한번 둘러보자 먹을게 있을지도 몰라 음 음 어 어 어 어 어 아빠 왜왜왜 저 위 저 위 열매다 어 어 어 열매다 어 저거 맛있겠다 어 아빠 따주세요 따줘 너무 높은데 따줘 알았어 한번 따 볼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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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한다 탈한다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너무 높아 높다고 아 저것도 못하는거야 아빠 실망이야 니가 한번 해봐 결단 될걸 핫 아 너무 힘들어 아빠 아 못다먹겠네 에이 다른 데가 있을거야 찾아보자 먹을게 있을거야 작은 열매 없나 작은 열매 없나 어 어 아니 뭐야 이거 배다 어 좀 옛날 베인거 같은데 난파선 같은데 그치 아빠 우리 이거 타고 집 가면 되겠다 어 난파선 이거 옛날 이거 타고 집 갈 수 있을까 잠깐만 오 난파선 우와 바로 간다 집에 아냐 아냐 이거 고장난거야 고장났어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이거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어이구 아 이 난파선에 먹을게 있을지도 몰라 통조림 같은거 나 먹을까 어어 한번 뒤져보자 아빠 아빠 이 아래 이 아래 상자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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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어 몰라 어 이거 사냥꾼이 탔던 배인가 덫이 있다 덫 덫이 있네 어 낚싯대다 낚싯대가 있어 여기 어 말도 안돼 오 낚싯대랑 어 가방도 있네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가방 안에 이렇게 뒤적뒤적뒤적 어이 고깽이 석탄하고 어 쓸모있는게 진짜 많은데 유리병도 있고 오오 오오 어 어 어 오오 오오 어 나갈 수 있어 아빠 아 나갈 순 없구 먹을 순 있겠지 구할.. 구해가지고 구할.. 구해가지고 어 글.. 글쎄 아 잠깐만 아빠가 했나 유리병을 먹을 수 있어 어 유리병 하나 집어봐 어 아 아빠는 목마른데 너희는 목 안말라? 어 아 목말라요 근데 무인도에는 물이 없다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럼 이거 바닷물 먹으면 되잖아 바닷물을? 응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짜지 그럼 그럼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짜지 너무 짜 바닷물을 퍼봐 일단 다 퍼봐 이거 천으로 줄게 천으로 물을 한번 정수해가지고 먹는거야 조합을 해봐 둘이 조합을 해서 나도 한번 해볼게 빨리 줘봐 나도 여기 아빠 보면서 넣어둬 조합대에 넣어가지고 물을 한번 정화하면 깨끗한 물이 된다고 이건 먹을 수 있는 물이야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잠깐만 가방에 더 있었는데 뭐가 아 이거 그리라고 오호 엄청 많네 가방에 대박 대박이다 애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가 올 때까지 이 안에서 자다가 배가 오면은 살려주세요 소리질러서 우리가 구출당하면 되겠다 그치 오 좋아 좋았어 좋았어 우리 잘 풀리는데 여기다가 근데 나 배고픈데 아 배고파? 목마른건 그렇다치고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섬탄을 지피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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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 있으면 되겠다 그치? 요로야 응?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너를 이걸 위해서 키웠어 뭐? 아 요로를 구워 먹자고? 안돼 안돼 오늘 토끼고기야 토끼고기 안돼 안돼 이거 누가 낚시하고 와 낚시할 줄 알지? 아빠랑 많이 갔었잖아 낚시 그 어 어 난 모르겠는걸 야 요로가 낚시하고 와 저 위에서 어 어 알았지? 낚시하고 있어 어 여기다가 그릴 올리고 여기다가 고기만 올리면 되겠다 여보 요로가 우릴 낚아요 어 아 요로야 여기 여기 우릴 낚으면 어떡해 아 아빠 잡았다 아 요로 아 진짜 요기 요기 요기서야 여기서 알았지? 여기서? 어어 아 아니 물 쪽에서 물 쪽에서? 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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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던져 물 쪽을 바라보고 던져 아야 아잇 요로 진짜 하하하하하 자 여기 낚시를 빨리 낚시하고 와 낚시하고 있어 우리 고기 꼭 먹어야 돼 너무해 어 이제 빨리 저녁이 돼간다 요로는 나보다 멍청한 것 같아 하하하 안녕 어 봄수야 여기 덫이 있거든? 응 이거를 저쪽에서 설치해가지고 산토끼나 뭐 그런거 잡아먹는게 어때? 오 덫 오 좋아 어디 있을까? 산토끼가 여보 여기 너 불 좀 보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갔다와 어 어 아빠 왜왜왜왜 어? 물고기 잡았어? 물고기 잡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또 잡아와 또 잡아와 맞아 넌 계속 잡아 어 여보 이거 타지 않게 조심해 이거 알았어 내가 누워서 잘 보고 있을게 어 봄수야 근데 큰일났다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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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 석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치 어 저기 석탄이 있나 어 석탄 어 어 저기 동굴이다 아 이거 동굴인가 석탄이 있을까 이거 이거 쾌가하면 되지 좋아 좋아 다행이다 저기 배 안에 이런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럴까 진짜 어 뭐야 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똥인가 동물 같은데 뭐지 이게 동세야 아무래도 곰인 것 같아 곰 곰이다 곰? 곰이 다 틀었다 도망갔다 어 어 어 어 뭐야 저거 잡은거야 우리 덫으로 잡았어 덫으로 아빠가 덫으로 어 큰일날뻔했네 어휴 어휴 진짜 일단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어 탈렷 탈렷 됐다 여보 어떻게 곰이 있어 여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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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있다고 왜 졸라 곰이 있다고 곰이 있다고 그럼 곰 잡아야지 곰 잡아서 먹자 그럼 어떻게 잡아 저렇게 큰걸 곰 그렇게 쉽게 잡아 덫으로 일단 묶어놔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못할거야 어 저거 뭐야 저거 곰이야 곰 아 물고기 아니야 아 물고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여리야 가지마 덫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거야 애들아 가까이 가면 공격당한다 어 무서워 어휴 아 여리 가지마 하지마 어 여보 어 일단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석탄 빼고 어 여보 아 물고기를 태우면 어떻게 해 아 우리 고기인데 어 아 엄마 하나 잡았어 이 꼬랑기구 어 물병도 잡았네 아이 진짜 아 잡아올줄 알고 아이 그럼 오늘은 물고기 하나를 나눠먹자 굿뎅 그래 그게 좋겠어 됐다 곰도 배고프지 않을까 음 곰도 먹이주자고 안돼 안돼 가까이 가면 안돼 안돼 우리가 곰을 먹으면 모를까 곰한테 먹이를 줘서는 안돼 봄서야 저 곰 지그음 자는 것 같은데 가까이 한 번 가볼까 뿅 comprehensive 뷔음 뿅 으아 covet 먬아 뭐야 진짜 어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home 아빠 아빠 할아버지 봤어 남ricting 할아버지가 손째 아 내가 가지마 가 explodes schnell 고기가 다 익었나 낙 나한테 admitting 뭐야 요로가 훔쳐갔어 요로가 다 먹었어 요로가 다 먹었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다 먹었어 요로가 다 먹을거야 아이 진짜 cry 1 으 어 rag